모두들 털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7천만 원 좀 안되게 한 6천5백만 원 정도를 배상해라 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도 화가 나는데 그 배상에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이호영 작가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저작권이 유산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딸한테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따님이 지금 10살입니다. 이게 뭐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너희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겠다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뭔가 나름대로 의도를 담은 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2013년생이시고 올해는 11살이 되신 거죠. 따님이 소송을 받으니까 그걸 본 주변에 있는 원래 대책위가 1심을 하고 나서 해산을 했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대책위가. 이건 모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이호영 작가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설현 측에서 어떤 반성이나 화해의 시도 없이 침묵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긴 침묵 끝에 형설현이 취한 첫 공식 대응이 재판 결과 부정이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배상 책임자로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 초등학생을 끌고 오는 거는 이건 정말 악랄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책위에서 요구한 거는 이런 반인륜적인 소송으로 유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해라. 그리고 검정고무신 관련 활동에서 다 물러나라. 그리고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창작과 활동을 보장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어이가 없죠. 너무 화가 나는데 일단 불공정한 계약 자체는 완전히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족에서 주장한 건 그건데 체결 이후에 해지까지 유효했던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어째서 그걸 배상해야 하느냐라고 유족 측은 그렇게 항소를 한 거고. 그러면 7400만 원 중에 6500만 원은 배상 판결이 난 것 중에 대부분은 딸이 물어라라고 형설인 쪽에서는 항소를 한 거죠.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문이 막히는 일인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화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판부도 여론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알리고 같이 화를 내고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린지 지켜보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15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있었는데 검정고무신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도에 체결하고 2022년까지 한 15년간의 기간 동안 형설인이 집행했던 사업이 77건이래요. 77건을 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효영 작가님한테 간 돈이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으로 나눠도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줬다고 우리 책임 다 했다고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계약이 아무리 사인간의 합의고 어쩌고 해도 지켜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한참 넘어간 건데 이게 일단 이 계약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는 일인데 어쨌든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면 계속 다퉈 보는 게 맞고 그 소송 비용이랑 이런 것들 소송 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지금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소식이 있으면 제가 이종권 작가님한테 알려서 홍보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좀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해서 업계에서 작가들과 유가족 측에서 협회에서 어떤 식으로건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뉴스를 알고 있는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텀블벅에서 모델 하나 산다는 느낌으로 그것보다 안 들어가는 도움만 모아도 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체부가 일단 시장명령을 내렸는데 이 시장명령을 어겼을 때의 처벌이 되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벌금 300만 원이나 3년간 지연사 불가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김성수 의원실에서 법안 개정안을 냈어요. 매출액의 3%까지를 벌금으로 할 수 있게. 매출액의 3%면 되게 큰 거거든요. 되게 크죠. 그걸로 열심히 돈을 벌겠다는 마음 때문에 악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고민되는 금액이 됩니다. 3%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어서 되게 커요. 순이익이 아니에요. 총매출만. 총매출. 너희들 재무제표에 찍히는 매출액의 3%를 최대로 벌금으로 매길 수 있게 벌을 바꾸자라고 지금 발의를 한 상태고 그게 통과가 되면 또 한 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계속해서 같이 화나자라는 의미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첫 뉴스가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만 일단 받고 시작하자. 이거 딱 기억에 받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라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